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주 4일만 근무를 한다, 이러면 언제 가장 쉬고 싶으세요? 주 4일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그래도 징검달인 수요일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1위였어요. 1위를 딱 픽하신 거예요. 주 4일째가 시행이 된다면 가장 쉬고 싶은 요일을 직장인 1,164명에게 물었는데, 37.2%가 중간인 수요일을 골랐습니다. 2위는 바짝 일하고 금, 토, 일 이렇게 마음 편하게 뭘 하시겠다는 작전일까요? 금요일을 꼽았고요. 3위는 주말의 연장, 공포의 월요일을 꼽았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사실 질문을 받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진짜 좋아 보이세요. 이런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같이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탄력근무제가 활발해지면서 주 4일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데요. 직장인의 88%가 주 4일째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 걸까요? 주 4일째를 위해서 다른 날 야근을 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10명 중에 5명은 야근해도 괜찮다, 주 4일째 근무를 더 원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줄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주 4일째를 시행하는 회사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주 4일하고 월급도 줄인다, 이러면 또 대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직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먼 얘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근무 방식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해도 업무를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험을 삼아서 주 4일 근무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나 NC소프트 등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시적인 주 4일 근무제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주 4일만 근무하는 곳은 아직 드물지만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를 더 쉬는 식으로 휴무를 늘리는 실험에 나서는 IT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IT 기업, 게임 관련 회사들 인재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복지로 주 4일 제도 시도를 해보는 것 같네요. 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기존 한 달에 한 번이었던 주 4일 근무제를 격주로 확대를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전직원이 쉬는 놀금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동안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업무 효율에 긍정적이라는 내부 평가에 높아서 확대 실시에 들어간 겁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기존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 30분 출근을, 금요일에는 30분 이른 오후 5시 30분 조기 퇴근을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주 4일 근무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던 주 4일제를 두 번으로 늘렸고요.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독렬을 해서 주 4일로 근무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제 생각보다 주 4일제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주 5일제를 살짝살짝 비껴가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업체에서도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2015년부터 월요일은 오후 1시까지 출근하는 주 4.5일 근무를 운영 중이었고요. SK그룹의 계열사 중 한 곳도 격주 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에듀윌은 2019년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에 지난해부터 전부서에서 주 4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전부서에서 주 4일제면 회사도 직원도 만족도가 되게 높은가 봐요. 회사 측이 주 4일제를 도입한 이후에 업무 성과나 직원 만족도가 모두 다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사내 인직원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와 만족도를 따져도 높았다고 합니다. 외래 외근에는 업무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통계까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주 4일 근무 뒤에 오히려 생산성이 4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주 4일 근무를 채택한 기업들이 매년 매출 기준 2%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고용주의의 64%가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을 정도인데요. 우리는 기존에 고정관념처럼 회사에 더 오래 있는 것이 더 길게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좀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당히 쉬어야 또 일의 효율도 누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자꾸 주 4일째 좋다 좋다 하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월급을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적게 주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참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깎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주 4일 근무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통계의 상당수는 사실 급여가 삭감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5일에 걸쳐 해야 할 일을 4일 만에 하는 것에게 임금을 줄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설사 임금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도 초과 근무로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던 근로자들은 주 4일째가 도입이 되면 초과 근무가 사라져서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업무 평가 기준과 임금 체계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어떤 분이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 4일째는 그림의 떡이다. 저한테는 떡이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떡이에요. 아직은 우리나라 상황상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3년 전 도입된 주 52시간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근로자 10명 중에 1명은 주 6일 근무를 한다는 통계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 4일째까지 시행을 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주 4일째 고민을 하는 곳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27%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주 4일째 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주 4일째를 이미 실시하거나 시범 도입한 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진 기업이 적지가 않습니다. 스페인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도입에 나섰는데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이뤄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희망 직장인에 한해 일주일에 3일을 쉬고 4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 4일째가 도입될 경우에 도시에서 지방으로 근무하러 가는 사람도 생겨날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교통비나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밀화된 도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사시키는 효과로 윈윈 효과를 기대 중입니다. 네 확실히 당장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방향성은 주 4일째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회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시 퇴근을 꼽는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전처럼 힘들게 일만 하기보다는 삶의 균형, 월화배를 맞추자 이런 걸 택하는 추세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이런 사회 변화상 근로시간 감축 추세는 피할 수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 주 4일째 논의가 더 활발해졌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노동 양극화 대비를 위한 정교한 준비가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